미국에서 극심한 인력난, 구이난을 겪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감염 증상에 수개월 동안 시달리고 있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기 때문이라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새 연구 결과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30%나 피로와 두통, 기억력 상실, 심장 두근거림 등 감염 증상을 수개월 동안 겪고 있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7,5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그 중에 30%인 2,250만 명은 감염 증상이 오래 가는 장기 코로나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기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110만 명은 증상이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해져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둔 것으로 브루킹스 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또한 210만 명은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이 연구소는 계산했습니다. 이를 평균으로 하면 미국의 근로자 160만 명이 장기 코로나 증상으로 일하기를 멈춰 노동력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력은 팬데믹 직전보다 230만 명 적은 수준으로 아직 86%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구하는 잡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1,100만 개인데 비해 실업률에 따른 실직자들은 730만 명으로 더 적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때 연방 실업수당 탓으로 지목됐다가 지난해 9월 6일 종료 후에도 인력난이 지속되자 대규모 이직 사태로 옮겨졌으며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천만 명 이상이 본인 감염 또는 가족 돌봄이 때문에 일시 중지하는 대규모 병가 세태 때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한 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도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치유되는 것과는 달리 수개월씩 감염 증상에 시달리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수백만 명에 달해 인력난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된 겁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